저는 신나면 이렇게 철삭돼요. 철삭돼요. 갑노부. 하이포이 맨날 부르고 다녀서 저 무슨... 진짜 하이포이 좀 그만 부르라고 친구 만날 때마다 하이포이 불러서 친구가 진짜 제발 좀 하이포이 그만 좀 부르면 안 되냐. 쒸아아아 하면서 친구가 이렇게 하이포이 춤이 오게와 감사합니다. 사나진아.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추는 춤이거든요. 이제부터 구이 부리는 면성을 구이 부리는 사람이시나. 춤도 추라고요? 그럼 하이포이 대신에 워낙포이 부르면서 다니면 되겠네요. 좀 현타우네요. 컴퓨터 앞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한 명 세쿠시아잖아. 놔봐요.